에드먼턴 장기 요양원의 사망자 수는 일요일에 57명으로 늘어났는데, 엘버타는 치료센터에서 2명을 포함해 463명의 신규 확진자와 함께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을 더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는 토요일, 엘버타 전역에 총 확진자 9,727건에서 일요일에 9,51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새로운 확진자도 토요일에 부고된 573건의 신규 확진자에서 110건 감소했습니다. 중환자실에도 111명을 포함해 일요일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52명으로 입원율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 중 24명은 토요일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114명을 포함해 676명이 입원한 토요일보다 24명 적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디나 흰쇼 박사는 확진자 환자와 입원의 감소가 낭보라고 말했습니다. 흰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초진력을 유지하고 모든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자고 말했습니다. 엘버타주 연구소는 토요일 1만 237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양성률 4.4%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 1만 894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양성률은 약 5.3%였습니다. 일요일에 보고된 24명의 사망자 중 2명은 캐피털케어 리누드의 발병과 관련되어 에드먼턴 장기 요양센터에 사망자 수를 57명으로 끌어올렸습니다.